아 싱가포르에 왔네 오늘 콘셉트가 있어요 네 지금 15년째 아무것도 안 가려야겠다 옷을 좀 의상을 이렇게 좀 톤에 아 나도 뭐 짓 냅시다 나 장가 가야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난 장가 가야죠 나고 장가 갔죠 아 샤드님 슬픈 말은 하지 말아요 저렴간 갚는대 안해라 우리 애기 왜 또 아 왜 또 갈라 그래? 아니 지금 뭐해? 선생님? 마음이 그렇게 너만 찾고 있나요? 머리가 힘이... 아 진짜 연실룩이네 뭐야 형! 이게 통과해 오시네 나 이거 다시 한 번 해줘 봐 오시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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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